안녕하세요, 스탠시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잠시만 서서. 오전 시간이라니까 빠져야 하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녁 후 첫 브레모 목표. 많이 응원했어요. 너무 잘생겼는데. 고등학교 대기실에서 많이 웃겨야 하는데. 저는 그 역할로 왔습니다. 그 순간 뭐 워낙 노래 실력 풍부고 있자들이 많이 나와서. 우리 산림남에도 같이 왔던 진성님하고 하는데. 네, 그래서 더 노래는 잘해야죠. 그래도 가수니까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아, 누구 누구한테 들어오신 거예요? 찬스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예, 우와! 화이팅하세요. 화이팅하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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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. 나의 항사 미안하다.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 바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